언제 봐도 상큼한 미소공주 성유리씨가 놀려론 멋쟁이가 되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의 한 수영장에서 깨아닌 추위에 떨고 있는 성유리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이불 속에 공주라도 된 걸까요? 쌀쌀한 날씨 탓에 잔툭 훔치려 있었습니다. 껄렁껄렁한 주문에 응해보는데 아직은 몸이 덜 풀리는 듯싶은데요. 하지만 깜찍한 표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수영장을 찾은 성유리씨를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 유리씨가 수영복도 입는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디서 그런지? 수영복 안 입는지 오늘? 아니요. 입추는 날? 가자. 수영복을 안 입는다는 말에 실망한 촬영팀. 성유리씨의 두건을 보고 수영모자라고 우겨보기도 했습니다. 유리씨 수영복은 안 입으시고 수영모자만 쓰셔도 돼요. 아니요. 수영복 안 입는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여름을 맞이한 성유리씨. 한 발 앞선 패션 제안은 바로 두건이었는데요. 올여름 멋쟁이가 되려면 개성있는 두건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소문에는 유리씨가 섹션이 그리워서 수요일 밤만 되면은 MBC 앞에서 목격되나? 그런 일을 했죠. 제가 섹션 그만두고 나서 잘 돌아가고 있나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잘 돌아갔다고 그러길래 좀 서운하더라고요. 송유리씨 이번에는 한층 더 멋스러워 보이는데요. 센스있는 패션 리더의 필수품 바로 시원한 모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션 센스보다 더욱 돋보이는 송유리씨의 매력 언제나 소녀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녀같은 걸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저요? 소녀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이분이 인정을 안하나 봅니다. 용마라씨 지금 욕하고 있죠. 용마라씨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CF도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밝고 유쾌한 웃음소리만큼이나 시원한 바다와 그림처럼 잘 어울리는 송유리씨. 마지막 패션 제안은 톡톡 피는 악세사리입니다. 이 정도면 올여름 최고의 멋쟁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드라마 계속 찍고 그러셔가지고 체력이 또 많이 약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거의 뭐 요즘은 링겔 맞으면서 투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 마시면서 그러셈으로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셈은 모르겠지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유윤수씨 마음을 전해주세요. 괜찮네. 저는 지금 6월 말에 방송 때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섹션도 영원히 쭉쭉쭉쭉쭉해주시고요. 좋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까지 나와요. 성유리씨 드라마 기대하고